반갑습니다. 언제나니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데뷔 딱 골라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입니다. 사탐런과 함께 전달을 드릴까 합니다. 어? 사탐런? 사탐런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사탐런이 아닌데? 네, 아니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불러요. 사탐런 그러면 뭔가 그냥 도망쳐왔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 공부할 때도 마음가짐에서 그냥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탐을 배워보자. 사탐런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많이 고민이겠죠.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고민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곧 교육과정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아는 친구들 다 알 텐데 통합사회로 바뀝니다. 그럴 때는 선택의 고민이 없죠. 그냥 통합사회를 해야만 한다. 필수 과목이면 선택 가이드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냥 어떤 규제로? 어느 시기에? 누구와 함께 공부를 시작할까? 이런 정도가 고민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사탐과목 9과목 중에 혹은 더 나가면 과탐과목까지 합치면 총 17과목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 그럼 그전에는 그냥 사회탐구 두 개 혹은 그냥 과학탐구 두 개 이렇게 하다가도 전략적으로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과 전공과 그런 각각의 입시 전형들을 통해서 내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하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지고 미칠 것 같아.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메가스터디에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실 건데 그것들을 다 보다 보면 또 고민이야.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선생님들마다 과목을 바라보는 감성이 다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입시 환경이 개개인들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원래 유불리라고 하는 건 아주 아주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이게 시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의 원래 욕심은요 그냥 네가 좋아하는 과목 두 개를 딱 정한 다음에 진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6월 모의평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왔어. A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게 나랑 안 맞는 건가? 바꿀까? 이것조차도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막 휘둘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한 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이 과목이 나랑 안 맞나? 바꿔볼까가 아니라 두 번 하시면 되죠. 두 번에 나 안 나오면요. 세 번 해야죠. 선생님의 생각은 내가 이걸 정했으면 계속 간다거든요. 그런데 미리 처음부터 잘 정해두면 어떻게 하면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나랑 잘 맞는 게 뭘까? 이런 정도의 고민은 해보자. 다만 선택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택당한다는 건 선생님이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냥 떠도는 소문에 그냥 과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저냥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그냥 선택당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몇 가지들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도 숫자로 나와 있는 건 객관적이죠.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지만 거기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통계치를 해석해 나가는 것 분석해 나가는 것은 선생님들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중심을 잡고 딱 정했으면 뒤에 다시 한 번 나오겠지만 버닝 브릿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버닝 브릿지가 뭐죠? 건너왔다. 건너왔으면 건너갔던 다리를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난 뒤로 갈 수 없다.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원래 논리 구조는 상당히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버닝 브릿지까지 가기 위한 일단은 다리는 건너야 되니까 건널 때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이에요. 나는. 나는 최적이 아니고 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입장에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이게 되게 감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사람이 되게 이성적일 것 같죠? 그러니까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막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거야. 나에게 유불리를 따질 때 내가 이 과목을 완성할 때 이만큼의 시간이 들고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과목은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고 이렇게 막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게 또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유불리라고 하는 게 누군가는 2학년 때 예를 들면 정법경제를 했어. 3학년 때 올라가서 3은생윤을 해. 그럼 그냥 3은생윤을 선택하는 게 그냥 유리한 거고 정법경제를 버리는 게 자기한테 도움되는 건가?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왜냐하면 2학년 때 정법경제를 했는데 정법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럼 3학년 때 3은생윤 내신을 챙기기 위해서? 그럼 또 두 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내신을 챙기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3학년 올라갔는데 3원만 해. 그럼 그때는 또 고민이 깊어지겠죠. 2학년 때 했던 정법을 살려야 되나? 아 경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원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가려고 하는데 경제 재밌게 공부했는데 남들은 다 말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취합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속 계속 헷갈리니까 감정적으로 우선 해보자 라는 겁니다. 나는 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상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불호 호불호가 갈린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호불호 누군 좋아 누군 싫어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호불호 누군 좋아 누군 싫어 똑같은 과목을 봐도 난 너무 애정해 근데 너무 난 이게 싫어 그래서 감정적인 거 따질 때는 소거법도 의미가 있어요. 소거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싫은 걸 제껴보자 이거죠. 싫은 걸 없애보자. 그래서 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로 근데 이거 또 보여드리면 또 오해할까 봐 그런데 이건 어떤 특정한 과목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입장이 이렇다면 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다면 전제를 까는 거예요. 부로입니다. 부로 아 나 정말 정말 싫어 나 미칠 것 같아. 연도 사건 아 나 몰라 이런 거 또는 한 번 배웠는데 금방 까먹어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지금 선생님이자 강사이지만 내가 만약에 너와 똑같은 교육과정에서 선택이 놓여 있으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나는 나는 선생님은 진짜 역사를 강의도 해봤지만 이게 금방금방 까먹어. 연도 사건 아 잠깐만 이게 몇 년도였을까 심지어 몇 년도 정도가 아니라 A 사건이 먼전가 B 사건이 나중인가 하긴 헷갈려. 또는 위치 지명 이 나라가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지명이 맞아? 중국 지명 아니야? 잠깐만 이곳은 강원도에 있는 거야? 충청북도에 있는 거야? 도무지 공부했는데 헷갈리는데? 암기하는 게 싫다. 싫다. 이걸 싫어해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이게 싫다. 두 번째 추상적인 개념 선생님이 또 윤리 전공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윤리 강의를 또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근데 강의하면서도 잠깐만 이걸 학생들한테 제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이게 한방에 와닿을까?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 설명으로 딱 감이 오는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대다수의 윤리 과목에서 쓰는 개념들은 한 번 걸러온 거예요. 건너온 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물 건너왔다도 있지만 걸러왔다는 건 한 번에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옛날 교수님들이 번역하셨던 게 지금에 왔을 때 너무 딱딱하게 들어오다 보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사상? 근데 저 사람의 주장을 이걸 왜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끝도 없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윤리 과목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싫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라면 그러면 이건 괜찮냐고요. 다시 한 번 연도, 사건, 위치, 지명들을 암기하는 건 나 정말 싫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을 정리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원래 윤리 쪽에 감정적으로 싫은 친구들은 아니 공부라고 하는 게 한 번 끝나면 문제풀이로 가야 되는데 이건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와. 난 이게 싫어 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개념이면 개념 원리면 원리 그 하나 배운 다음에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걸 계속 적용하는 훈련이 나한테는 편해. 가면 갈수록 사상이 확장, 확장, 확장되면서 6월 모의평가에 새로운 게 나오니까 또 공부하고 9월 모의평가에 새로운 게 나오니까 또 공부하고 난 이게 즐거워 하면 윤리 하셔야죠. 선생님 저 위치, 지명 너무 재밌어요. 어릴 때부터 나라별 국기를 다 암기하고 막 수도 암기하고 아니면 연두사건 선생님 저는 진짜 역사 없이 공부를 못하겠어요. 당연히 역사 하셔야죠. 그게 아니고 싫어요. 싫어. 선생님 저 이거 정말 싫어요. 그러면 이건 괜찮냐고요. 이게 일반사회 과목이에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는요. 원리를 배우고 그걸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이 달라져도 개념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설계된 문제들을 유형적으로 계속 계속 연습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편하다.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 메가스튜디오에서 사문정법을 강의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프로모션하는 강의가 아니죠. 야, 내가 사문정법 하는데도 사문정법 선택해봐 좀. 이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 그냥 연도사건 위치 이거 재밌어요. 그럼 질의하시면 돼요. 역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재밌어요. 윤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죠.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질의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당장 메가스튜디오에서 윤리 강의하고 있지 않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건 약간 주제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문가인 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젠 좋아요. 출제, 주제, 개념, 문제풀이법 확실하다. 선명하다. 이게 쉽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맺고 끊는 게 딱 명확하다. 선생님 저 이런 거 좋아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과 원리는 한 방에 딱 짧게 공부하고 문제풀이로 계속 다지는 연습하는 게 나는 편하다. 그러면 그냥 사문정법 고민하시면 됩니다. 경제는요.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또 따로 계시기 때문에 번외가 뭐냐. 여기 이제 번호가 붙어있죠. 1번, 2번, 번외로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사문정법 과목을 선택하고 필기하는 걸 난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는 최적이라는 거 잘 맞습니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호, 난 이게 싫어 하는 친구들은 이건 좋아하느냐. 선생님 저기가 다 좋아요. 심지어 필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사문정법이 잘 맞을 것이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선생님 저 계산 나름 좀 할 만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 선생님 저 계산은 못해요. 그럼 사문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또 그런 뜻은 아니고 계산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사문에서 큰 스트레스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뜻과 더불어서 특수 유형 아예 문제를 이렇게 바꿔봤고 바꿔봤자 어차피 개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풀 때 특수 유형에 자신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훈련해 나가는 것에 난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사문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과탐 쪽에서 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지금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사회문화는 이미 2025학년도 대수능 기준 1위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저 글 잘 읽어요. 제시문이 길어져도 저는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잃지 않고 글을 잘 읽고 그 안에서 뭔가를 독해하고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즉 정보량이 많아도 어차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 뽑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정 뽑아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것도 다 잘해요. 그럼 넌 이거 해야지. 그게 이제 또 사실상 일명 사탄의 꽃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의 주관적인 견해임을 밝혀드리면서 메가스터디 입장이 아님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넌 사문정법 하면 돼. 고민하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뒷이야기가 있죠. 분명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 선생님 2025학년도 대수능 표점 보니까 정법 표점 얼마 안 나오던데요.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는 건 시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선택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과목을 선택하는 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뒤에 통계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하다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막 수험생 커뮤니티 가면 사회문화 개천절 이후에 공부해도 늦지 않아.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늦죠. 본인 마음에도 늦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양이 적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건요. 왜 미리 준비하는지 아세요? 보험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험, 보험. 자기가 일정 정도의 보험금을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입 기간이 짧아요. 근데 그만큼을 받고 싶어요. 그럼 다달이 내는 돈이 많아요. 근데 훨씬 미리부터 준비했어. 젊은 시절부터 아주 싼 보험료로 계속 계속 준비를 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 그때 보험금 받아. 그러면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많이 받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험을 왜 선생님이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수능까지. 늦게 준비한 친구들은 준비 기간이 짧을 것이고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길 거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이 정도만 계속 계속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계속 유지되는 걸 자기는 선호한다. 미리 준비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쪽이 맞아요. 다른 것도 당연히 미리 준비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성실하다. 그 다음 멋지게 공부하고 싶다. 이건 또 아주 주관적인 건데 나는 그래도 너 선택감은 뭐야? 그럼 난 정법 폼나죠. 선생님 정법 경제는요? 폼납니다. 폼나는데 폼만 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정법 경제? 이건 퍼포먼스 아니야? 최고의 퍼포먼스죠. 다만 퍼포먼스만 가지고는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서는 뒤로 뺀 겁니다. 저는 그냥 성실하고 멋지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건 하나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죠. 나는 정법과 사문을 정했어. 난 성실하게 공부할 거야. 그리고 멋지게 공부하고 싶어. 이 느낌. 이제까지는 가이드라인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사문 정법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는 건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과 교제 스타일과 아니면 이제까지 만들어져 왔던 그런 명성들 혹은 수험생 커뮤니티 가서 정보 같은 것들을 취합해 보시면서 정하면 되는데 빨리 정하는 게 가장 바른 길일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마다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커리큘럼을 예를 들면 사문은 양이 적으니까 6월부터 커리큘럼 시작하는 선생님 본 적 있어요? 6월부터? 아니죠. 개천절 가서 개념 완성 강의를 만드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들도 긴 호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이 시기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교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인터넷 강의 들을 때 가장 현명한 건 아까 보험 얘기도 했지만 인강을 현강처럼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1월 달에 개강되는 강의가 있다. 그때부터 계속 그냥 들으시면 돼요. 조금조금 계속 하겠죠. 아니 현강을 일주일에 막 15시간씩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한 과목에 한 강좌를 현강으로 막 15강씩 찍지는 않죠. 3강씩 2강씩 계속 계속 올린다면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탐으로 도망쳐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탐을 제대로 배워보겠다. 그래서 이집턴 배우자 이건 뭐지? 렛츠 런 배우자입니다. 적법하는 친구들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배우자 남편 배우자 할 때 나오는 그 배우자인데 배워보자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이제부터는 통계입니다. 통계 드디어 1위 과목이 됐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 보세요 이거 18만 5천명이에요. 2024학년도 보다 얼마 늘었어요? 4만 4천명이 늘어요. 정법도 순위를 갈아치웠죠. 5위로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세계지리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도 3만 4천명 요거랑 비교하면 5천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강의하는 과목이 사회문화와 정법이니까 왜 이 과목들이 늘었을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거기에 공감을 해. 난 사문정법 공부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는 선택 잘한 것 같아. 이런 친구들 분명 있을 텐데 나머지 과목들을 설명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선생님 저 사문정법 해보고 싶은데 정법에서 살짝 머뭇거려 지는 이유가 표정 때문에 그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읽히는 거냐면 여기는 그냥 과목 순서잖아요. 시험지 순서 그대로인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과목 정법 3은 여기 있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과목입니다. 선택자 수론 얘가 1등이고 얘가 5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정법은 1컷이 만점이었던 때가 2,2 수능 말고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정법을 많은 친구들이 내용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도 이걸 버텼냐면 표준점수 때문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에서는 73점까지 찍었어요. 사회문화도 70점까지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2025학년도에서 무너진 거죠. 아직은 확정이 아니고 예상인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만점 받았을 때 표점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고 생연도 보세요. 생연은 65점이었다가 만점 받으면 77점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싸 그럼 생연은 양도 적다는데 한번 내 공부해봐야지. 좋아요. 선택하세요. 표점 어 장난 아닌데? 1등인데? 선택하세요. 근데 이것만 보고 선택하는 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누가 받는 점수예요? 만점자가 받는 점수예요. 근데 1컷이 41점이에요. 예상치지만. 만점 받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욕심은 이것만 보고 선택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때 표점 잘 나올 때 선생님이 야 표점만 봐봐. 표점 보고 그냥 정법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표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정도의 표점이 계속 유지되는 거라면 이렇게 74점 73점 유지되는 거라면 네가 정법을 공부할 때 선택해서 공부할 때 하나의 어떤 근거는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것만 보고 선택해라가 아니라 내가 정법 공부하면 좋은 표점이 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자기는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데이터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확신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왜? 말씀드리죠. 절대적으로 좋은 과목 절대적으로 유료한 과목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전략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선생님이면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재밌는 걸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미라고 하는 건 자기의 흥미와 적성과 진로에 맞으면 정말 베스트죠. 예를 들면 자기가 원래 법에 정치에 이미 관심이 있어. 사회현상에도 관심이 있어. 심지어 나는 법학과로 진학할 거야. 혹은 정치외교학과로 자기는 진학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한테는 정법 공부를 해야죠. 자기는 사회학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사회문화를 해야죠. 그런데 그건 너무 먼 얘기일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어찌 보면 점수를 내서 점수에 맞춰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 기준 베스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썩 내 진로랑은 상관이 없지만 학교에서 이미 배웠어.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배울 거야. 그 다음엔 이걸 고민해 보세요. 얘랑 얘랑 맞으면 또 진짜 최고죠. 얘랑 얘랑 맞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정법 좋아. 2학년 때도 했었어. 내신으로 한 바퀴 또 돌았어. 사회문화 좋아. 3학년 때 배울 거야. 아 아름다운 조합. 이도 저도 아닐 땐 선택자 수가 많은 걸 그냥 하시면 돼요. 선생님 사문생윤 하면 됩니까? 이도 저도 아닐 땐 근데 1번과 2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표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진짜 이 중요한 사회탐구 선택과목 정하는데 그냥 표점만 띵 보고 생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성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과목 선택과 공부는 절대적으로 하자. 무슨 말이냐면 시험 성적은 상대적이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과목은 한 번 딱 선택하면 고정 그 다음 공부법도 내가 이걸 만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익힌다. 이렇게 좀 절대적으로 사고를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이미 건너왔던 다리를 불태워버린다. 난 돌아갈 수 없다. 한 번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두 번 하겠다. 두 번에서 안 나오면 세 번 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커리큘럼을 한 번에 커리큘럼 개념 완성 두 번째는 약정공약 특강 세 번째는 개념 휘모리 네 번째는 기선제약 계속 다지고 다지고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커리를 따라가겠다. 미리 시작부터 해서 차근차근 따라가겠다. 이게 베스트.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회문화 양이 적가? 일정 정도 공감합니다. 양은 적은 건 사실이니까. 쉽다? 이것도 일부 공감합니다. 통계 게임? 에이 뭐 통계 문제 계산하는 것 정도가 킬러 아니겠어? 여름부터 시작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선택자 수가 18만 5천명이나 되는데 나중에 20만 명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20만 명 넘어가면 1등급만 8천명 아 8천명 안에 들면 경제 선택자수보다 사회문화 1등급자 숫자가 경제 전체 선택자수보다 많아. 그럼 1등급하기 편한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내용은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다 소문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이 적은 건 상대적으로는 양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한 바퀴 돌 때까지. 그건 선생님들마다 강좌 수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20문제를 30분 동안 푼다는 건 모든 거 공통이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개념은 양이 적고 쉽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어려울까? 아 그러네. 문제 유형을 꼬아서 낸다던가 통계 문제에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도록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개념만 계속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문제로 실전 훈련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쉽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진지하게 진중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통계보다는 유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쉬운 개념인데 어려운 유형으로 내요. 개수를 세라고 하든가 퍼즐형으로 내든가 아니면 신유형들이 사회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미리 말씀드렸죠? 그 다음 네 번째 어차피 경쟁이고 평가원의 역할은 줄세우기거든요. 줄세우기 아니 평가원이 야 사회문화는 선택자 수 많으니까 그냥 1등급자 비율을 50%로 만들어 아니죠. 1등급자 비율은 똑같이 4%죠. 근데 그 선택자가 많으니까 1등급자 숫자가 많은 것 뿐이죠. 비율은 그냥 4% 고정인데 그러면 거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관련에는 그런 건 평가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쪼갭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되고 문제 난이도는 계속해서 고난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전 문제풀이 훈련이 중요하다. 이건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제 네가 사회문화를 선택했다고 친다면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공부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정법 양이 많다? 공감합니다. 강의 수가 많으니까 어렵다? 이것도 공감해요. 낯선 용어들이 많으니까 선거 게임은 손도 못 뗀다? 이건 공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시문이 긴 건 모형 분석 때문에 조건이 많은 것 뿐이고요. 다시 한 번 제시문이 긴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볼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량이 많은 거지 왜 손도 못 뗍니까? 한 땀 한 땀 풀어나가다 보면 선생님이 왜 여기다 게임이라고 적었냐면 게임이 복잡한 게임이 있고 아주 단순한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게임도 상대방을 이기는 건 어려운 거고요. 복잡한 게임도 상대방을 이기는 건 그 복잡한 게임 안에서의 룰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전략을 만드는 거죠. 선생님 정법 선택자들이 너무 고였어요. 고이다 못해 썩었어요. 썩다 못해 이제 완전 콘크리트 완전 철벽을 치고 그 1등급자는 꿈쩍도 안 하고 그 친구들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무 탄탄합니다. 일정 정도 공감합니다. 현장에서만 봐도 진짜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만점이 안 나오면 이건 입시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나는 좀 그냥 대충 공부하고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그거 요행 아닙니까? 선생님 지금 꼰대 소리 하시는 겁니까? 꼰대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보자고요. 시험인데 시험인데 대충 공부하고 1등급 그런 친구들이 눈에 좀 보이긴 해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친구가 나는 얼마 공부 안 했는데 만점인데? 뽐내는 말일 수도 있고요.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친구는 그 전부터 이미 독해력이 좋았을 수 있죠. 원래 국어를 잘하거나 원래 어릴 적부터 많은 글들을 읽어오면서 배경 지식도 이미 많거나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 친구가 개념완성 플러스 실전 모의고사 이걸로 만점 얼마 안 했는데 얘는 만점 나오고 난 풀컬인데 왜 만점이 안 나올까 이렇게 투덜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되게 자연스럽긴 한데 이것 때문에 정법 선택을 만약에 멈칫한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난 이게 자신 없다. 다른 과목 가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다른 과목 가면 콘크리트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소수 과목이고 비인기 과목이다라고 해버리면 이젠 5등까지 왔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소수 과목이냐 5등부터는 다 소수 과목이냐 그렇죠? 상대적으로 수는 적고 비인기 과목이냐 이건 동의하기 힘듭니다.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과목에 대한 충성도와 이 과목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다섯 번째 컨텐츠 부족 이거는 참 공감하기가 힘든 게 컨텐츠 부족이라고 말을 하려면 모든 컨텐츠를 다 소화해놓고서도 진짜 할 게 없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 부족은 선생님이 혼자만 정법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연구실에서 컨텐츠 부족에 좀 갈증을 느끼는 친구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영상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정도면 컨텐츠 부족한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한다면 정법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배신이 없죠. 이건 그냥 이렇게 소문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노력한 만큼 결과로 보상받는 정의로운 과목이라고 많은 친구들이 믿고 열심히 공부하죠. 재미있기도 하고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그 다음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례도 상당히 사례가 되게 재미져요. 표점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과목 이거는 솔직히 이제는 이 말을 못하죠. 이렇게.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표점만 가지고 이 과목을 선택해라 라고도 말하지 않지만 표점만 가지고 이 과목을 선택하지 마라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개념 이런 건 없어요. 애매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모호한 거 없죠. 명확하고 딱 떨어지는 과목으로서의 정법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또 재미를 줄 겁니다. 에이 선생님 이건 선생님이 정법 강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선생님들마다 이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분명 처음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건 저런 거 싫다. 난 이런 거 저런 거 좋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이 시간 지금 이제 30분 지나고 있잖아요. 30분까지 왔을 때 나는 정법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것까지 듣고 있다면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최적의 지자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거는 뭐 선생님 강의 모토이기도 하고 구호이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적자들이 다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충분히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게 강의도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만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우리 최적 사회탐구연구실이 끝까지 함께하면서 다 차근차근 마련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1등급과 만점을 도우실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커리큘럼 영상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 커리큘럼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냥저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렇게까지 촘촘하게 만들 수 있구나 싶을 정도까지 준비를 해 드릴 겁니다. 이로써 딱골라 딱골라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를 마무리하면서요. 사탐런이 이제는 뉴스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뉴스에도 그냥 사탐런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사탐런이 무슨 말인지를 앵커가 살짝 소개하긴 하죠. 원래 과탐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혹은 과탐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진로도 사탐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명 사탐런이라고 한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보편화된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탐런한 친구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잠깐만 내가 과탐 공부할 때 느꼈던 이 짜릿함 뭔가 딱딱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없나? 이것도 고민이라면 한번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또 나쁘지 않을 겁니다. 가장 딱딱 잘라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스타일입니다. 깨알 홍보입니다. 깨알 홍보 언제나 이 편이라는 이 구호를 쓴 지 이제 어느덧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말도 그냥 어느덧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여러분 편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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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입장이라면 이런 게 좋지 않겠냐? 너가 이런 입장이라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너가 이런 입장이라면 주변에 이런 얘기 들을 텐데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이드를 말씀드렸거든요. 버닝브리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얼른 사회탐구 선택하고 충분한 공부를 통해서 만점을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강의가 됐든 또 다른 캐스트가 됐든 간에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Peace! 최적이었습니다.